그리고 이게 유통기와 질환 린스를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? 상관없어요. 이렇게 이제 충분히 구별 주신 다음에 제가 여기 닦아볼게요. 볼게요. 과연 이걸 또 힘들어서 닦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슬슬 문지러주세요. 그럼 통파트 날 텐데. 안 나요. 일단 뿌워해지네요. 네, 안 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닦았으면 여기 이제 안 닦은 면을 우와 완전 깨끗해. 이야! 어머 신기해. 이게 한 대 안 한 대 비교해보세요. 우와 말이 안 돼. 이게 따로 여기만 따로 거울을 붙여간 것 같아. 세 번에 잘한 거. 아니 보세요. 강호동 씨 깨끗해요. 와 진짜 이거야? 네. 와 진짜 잘생겼다. 뭐야? 깜짝 놀랐어. 내 얼굴 보고 와. 그냥 쓱 대고 쓱 가면. 네 얼굴이 나오셔서 한번 실제 쑥쑥 생활을 하시잖아요. 맞아요. 닦을 해가지고 한번 옆에 닦아보세요. 이게 주부 구단이어도 손 올릴 때 머리 되는 건지. 그리고 그거봐봐. 그거봐봐 닦으면 되겠네. 어우. 반마 딱 반마. 장난 아니지? 기분까지 깨끗해져요. 오. 장난 아니지? 우와. 장난 아니에요. 장난 아니에요. 아 이거 진짜 깨끗해지는구나. 쟀다가 아니고 지금 새로 산 거에요. 새 거 새 거.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. 그래요. 욕실 들어가면 거울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. 왜 남자 아이돌이 있거든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. 맞아요. 정말 거울에 많은 것들이 붙어있거든요. 아주 붙어있어요. 뭐가 붙어있어요? 이것저것 한번 이것저것 붙어있는 거 같은데. 정말 저렇게 물로 한번 싹 뿌려도 안 떨어지거든요. 근데 린스로 저렇게 된다면 너무너무 신기하고. 얘들아 형씨가 저거 좀 닦아. 린스로 닦아버려. 형씨 나 불러줘요. 네? 숙소에 나 불러줘요. 오우. 근데 형식 씨 있을 때. 하하하하하하. 형식 씨 있을 때. 하하하하하하. 따로 살아요. 따로 살아요. 네. 선생님. 그러면 이거 저 세면대로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? 세면대로 아까 똑같아요. 일단 체크부터 해드릴게요. 여기 보면 무조건 여기 때가 이렇게 끼고요. 남자들은. 이쪽에 보면 치약부터 시작해서 비도. 맞아요. 이거는 한 이틀 닦아도 한 3일당 또 이렇게 돼요. 맞아요. 그러면 이것도 다 한 방에 된다고요? 한번 보여주세요. 그냥 린스로 물 없이. 네. 보시면은 때 밀리는 것도 보일 거예요. 그러면서 반짝거리고 향기롭게. 우와. 근데 뭐 주부님께서 철화장사일 리가 없잖아요. 이렇게 강력하게 압력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쓱쓱쓱쓱 그냥 문지르는 거예요. 부드럽게 그냥. 린스를 하면 깨끗해지는 장점과 함께 이게 또 다른 뭐 더 좋은 장점 같은 건 없나요? 향기 향기. 그러니까 정전기를 방지해주는 코팅이 되는 거예요. 코팅. 지금 또 린스 하나로. 코팅이 상태였어요. 네 근데 지금 산 거예요. 미쳐요. 미쳐요. 지금 샀어요.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주방으로 한번. 주방 중요하죠.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방에서 사실은 이제 가장 골치가 젠자레인지입니다. 아세요.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. 가장 많이 쓰잖아요. 그래서 한 번씩 이걸 청소를 해야지 마음먹으면 이게 눌러붙어가지고 닦이지가 않는 거예요. 그걸 오늘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까? 그렇죠. 전자는 이제 속. 아유 주로. 아 이분이 카레를 많이. 제가 볼 때는 정상 카레를 많이 드셨어요. 카레야. 이 정도인데. 아유 기름대. 살짝 넘쳤고 음식물 조금 묻어있고. 네. 이제 여기가 보니까. 아. 버리는 컵.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. 아 이걸 왜 버려요? 버리는 컵. 우리가 버리는 컵. 얼마나 예뻐. 이런 컵 얻으려고 일부러 비싼 커피 먹는데. 자는 무슨 이게 이제. 착색된 커피장이죠. 잘 안 닦여요 안 닦여요 안 닦여요 안 닦여요 안 닦여요. 커피 이거 찌는 때가 아는 때가 이게 빡빡 닦아도 잘 안 닦여요.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전자렌지와 얘 한꺼번에 제가 해결을 해드릴게요. 둘 다. 그것도 단 6분에. 6분만에 뭘로요? 이거 진짜 유용하네요. 뭘로 비밀이 뭡니까? 식초. 이것도 식초야? 사장님 식초 없어서 큰일 날 뻔했네요 우리. 전 식초 너무 사랑해요. 이 식초를 우리 분무기에 담아가지고. 몇 대 몇 수로요? 그냥 식초만. 식초만. 그냥 충분히 뿌려주세요. 충분히 적실 정도로 속을. 그냥 뿌려요. 근데 그 안에 뿌려도 괜찮은 거예요? 괜찮대요. 아 적용한 거 같군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봉씨가 걱정한. 네 이 컵들. 어우 초염재 많이 나는데. 여기다가 식초를 물 1가. 1대 1. 1대 1로 좋아하는 1대 1로. 아 1대 1. 이건 진짜 궁금하다. 한 번 전자렌지 청소할 때. 같이 넣어요? 1석 3조에 효과를 넣어요. 얘를 넣어주면 여기에 물에서 습기도 올라오면서 잘 불려주잖아요. 왜 1석 3조인 거예요? 근데 여기 가족들 칫솔. 칫솔이 솔직히 살균 때문에 맨날 걱정하셔야 해요. 이럴 때 칫솔 얼른 갖다가 여기다 꽂아주세요. 아 귀? 칫솔을 개념 때문에 다 짱발하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기대가 된다.